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문태민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09199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2월 25일 오후 3시 30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일단은 방송 드리기 전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느정도 참고용으로만 생각하시고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구요. 오늘 좀 이슈가 나왔죠.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유럽 판매 가능성의 강세 이런식으로 나와있습니다. 일단 24일 현지시간 유럽의약품청 EMA는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에 대해 동반심사를 시작했다고 밝혔구요. 동반심사는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비상상황에서 백신에 대한 평가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절차다라고 하구요. EMA는 심사일정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보통 평가보다는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근데 요 부분에도 집중을 해야 돼요. 일정을 예측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게 장기간 걸릴 수도 있고 단기간은 아니에요. 무조건 그럼 장기간 걸릴 수도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사 내용에 뭔가 불확실성은 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셀트리온은 해외 승인 절차가 끝나면 의약품을 즉시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했고 이미 10만명 분량의 레키로나주 생산을 완료했구요. 또 수요에 따라 연간 150만 300만명 분량을 추가 생산할 계획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관계자나 유럽 공급을 위한 허거 절차도 본격화됐다며 현재 세계 주요 국가들과도 사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각국 규제기관이 요청하는 각종 데이터와 서류를 차질 없이 제출을 해서 레키로나주의 주기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을 했다. 그리고 다른 기사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똑같은지 한번 봐야죠. 일단은 좀 틀리네요. 일단은 롤링 리뷰는 유럽의약품척 산하약물사용자문위원회 CHMP가 팬데믹 등 위기 상황에서 유망한 의약품 및 백신의 평가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활용되는 절차구요. 최종 허가 신청 전에 실시간으로 의약품 유효성 및 안정성 그리고 품질 증가 관련된 데이터 및 문서 등을 회사로부터 제출을 받은 뒤 이를 우선 검토하게 된다고 합니다. 셀트리온은 레키로나주의 품질, 제조공정관리, 임상시험 데이터 등을 유럽의약품청에 제출을 했고 약물사용자문위원회는 이를 기반으로 레키로나주의 효능 및 안정성 등과 관련된 평가를 실시한다. 셀트리온은 레키로나주의 글로벌 임상 이상을 마친 뒤 유럽의약품청, 미국 FDA 등과 신속허가 절차 진행을 위한 사전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일단은 어쨌든가 유럽이나 유럽이나 지금 FDA FDA 빨리 허가를 받아서 수출을 하게 되면 어쨌든간에 실적 부분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해요. 우리 국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확진자가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확진자가 굉장히 적잖아요. 적기 때문에 시장이 그만큼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쨌든 FDA 허가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국내처럼 우리 국내에 유통한 것처럼 유통을 하게 된다. 이제 유럽에도 유통을 시작하게 된다 하면은 주가가 확정돼서 이때처럼 임상시험 괜찮아졌고 좀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다. 그래서 이제 유통을 시작할 거다라고 했을 때 주가 떨어지는 거에 반면에 이거는 크게 오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간에 충분히 그런 기대치에도 이런 주가가 반영이 되지만은 어쨌든 실적 부분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사명자가 굉장히 이 부분에서 보시면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셀트리온 제약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주가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일단은 그 레키로나주 관련해서 뭔가 기대치가 선반영이 되었던 부분이 컸기 때문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가 여기서 이제 세력들이 좀 과매도를 하면서 물량 확보를 좀 했죠. 이때 물량 확보를 하고 주가를 다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다시 매집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인 공매도도 많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이제 좀 반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부분 보시면은 과매도 어쨌든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서 반등을 주면서 오늘 8% 가까이 오른 13만 700원까지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게 상승기류를 좀 어떠한 박서건을 그려서 상승기류로 올라가려면 어쨌든 간에 이번 주까지는 좀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는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겠다. 그래서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2만 7천원, 12만 7천원 아래로 좀 접근을 하시면 굉장히 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볼 종목은 아니잖아요. 뭐 3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었고 거의 뭐 10년 가까이 가지고 가신 분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냥 장기적으로 쭉 두는 종목이죠.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은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시총이 제일 높고 거의 40조가 넘고요.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그런 관련 주고 그리고 굉장히 안정성이나 유효성 이런 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반등을 줘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보시지 말라. 항상 이제 댓글이나 아니면 연락 오시는 분들 보면은 아 이거 단기적으로 빨리 올라갈까요? 지금 16만원에 물렸는데 단기적으로 16만원 그러면은 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16만원 갈지 아니면 1년 뒤에 16만원을 찍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만은 여러 가지 공시라든지 이슈를 살펴보면은 충분히 16만원뿐만 아니라 정고점도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장기간 좀 시간을 두고 좀 보신다면은 이런 역별로 하락 형태로 떨어져가지고 지속적인 하락 흐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 반등을 주면서 충분히 오늘도 이제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121선까지 떨어져서 떨어지면 그 아래까지 떨어질 확률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쨌든 간에 오늘 여러 이제 장도 굉장히 좋았죠. 다우지수가 이제 거의 최고치에 갱신을 했고 역대 최고치에 갱신을 했고 나스닥도 많이 올라가서 저희 국장도 국내 장도 조금 영향을 받았던 건 같습니다. 그래서 121선 지지해주면서 오늘 또 셀트룸 코로나 7일 유료 판매 가능성의 강세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또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쨌든 셀트룸 해스케어도 이슈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방송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방송에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투자 네이버에 ap투자 연구소 검색하시면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요 여기에 무료 추천 라이브 있는 부분 있죠 라이브 부분에 있는 쪽에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밑에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 클릭을 해보자면 저번주 수요일이죠 그러면은 뭐 3전 2승 1패 뭐 이런 식으로 세 종목이 항상 나갑니다. 세 종목 중에 두 종목은 수익권 한 종목은 이제 홀딩 종목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나가고요. 밑에 보시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일단은 공지사항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 부분이 있고 항상 미국장 다우지수나 나스닥 관련해서 체크해서 항상 올려주시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9시에 추천이 나가요. 마이크 프로앤드 현재가 8,000원 그리고 9시 1분에 대림제지 9시 2분에 삼보판지 이런 식으로 항상 세 종목 정도 추천이 나갑니다. 이런 차트도 같이 보여주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항상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천 매수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니까요. 이것도 참고하시고 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금일 수익 종목 대림제지 3분 반지 금일 보유 종목 마이크 브랜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고요. 이런 공지도 나갑니다. 뭐 초단차로 진행하는 것이어서 매일 하는 이유는 어떤 종목으로 매일 초단차를 하는지 보고 연구해보라는 의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돈으로 이제 뭐 몰빵을 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오전에 장시황 관련해서도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나타내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이제 물리신 분들이나 아니면 단기간에 좀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좀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무료 종목 한 번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